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73페이지의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 정책론에 대한 특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원래 정책론이 교과서에도 되어 있지만 거기 보면 맨 위에 제목 밑에 가면 나와 있죠. 세부시험범위 내용이라고 그래서 4개 파트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4문항 정도에서 그의 이슈가 되는 정책까지 포함해서 한 4,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문항에서 7문항 사이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정책의 비중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인식을 해야 되냐면 정책에서 전통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새롭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책을 물어볼 때 그게 금융정책일 수도 있고 조세정책일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법률에 대한 부분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야 뭐가 또 어떻게 바뀌어?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우리 시험에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실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벌써 최근에 바뀌어서 이달 한... 이번 주죠. 시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이제는 왜 중개계약서 쓰게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허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명시하게끔 바뀌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중개사 법에서 바뀌는 개념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것도 정리는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정책의 의미 기능. 이게 이제 시험복차상에서 첫 번째 제목이죠. 그러면 이제 정책의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요. 결국 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에 그거 아시죠.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을 새롭게 정비해서 도입을 하게 되고요.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는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구하겠다는 얘기는 시장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거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이 개입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114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은 공공정책하고 사적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반적으로 공공정책이 가장 규모가 크고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거는요. 174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지 문제예요. 토지 문제의 가장 큰 측면은 뭐냐면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협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비싼 땅에다가 주택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도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가 부족하면 뭐가 상승하냐면 땅값이 상승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땅값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일단 투기 심리가 들어가죠. 야, 다른데 요즘 같을 때 제로금리고 그런데 토지 땅 사놓으면 가격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수익률만 얼마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 불평등의 심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진 사람은 사서 비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죠. 그러면 계층 간의 갈등이 있죠. 우야간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도로를 하나 새로 개설해 주든가 아니면 경찰서를 하다못해 지어 주든가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땅이 전부 다 국가 소유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소유의 땅으로부터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주택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이 있죠. 땅값이 비싼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살기를 선호하죠. 그러면 강남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땅값이 문장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다 지어서 분양을 할 때 정부가 대다수로 부담하지 않으면 일반 서민들이 분양받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가죽만 있어도 자산가치가 증식이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필요할 때 적정한 양의 토지가 공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가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땅값 상승이 예상이 되는 곳에서는요. 다시 또 투기적인 요소가 나타나죠. 그래서 땅값 상승이 유발되는 곳은 투기적인 요소가 투기는 다시 또 땅값 상승을 일으키는 이런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가 있을 거예요. 사유지가 있으면 우리나라 상위 1% 있죠. 그 양반들이 거의 60, 70%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60, 70% 안에서 거의 80, 90%는 우리가 1% 중에 1%라고 그러죠. 그 양반들이 거의 소유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소지 소유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176페이지에 보시면 소득 분배 측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건데 아직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 소유의 어떤 편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나라에서 벌어들인 국민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층별로 공평하게 분배가 되구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 사회 구성원의 대사수가 3만 불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분배가 불공평해지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남아의 몇몇 국가 같은 데 보게 되면 전체 인구가 100이라고 그러면 10% 정도만 상위 어떤 층을 형성을 하고 나머지 90% 그냥 서민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그만큼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10분의 분배율, 로렌스 곡선, 그 다음에 진위 개수 또는 5분의 배율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두 번째 보면 로렌스 곡선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2회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가 뭐가 명시가 돼 있냐면요. 여기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소득이고 여기가 인구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대각선이 완전 평등선이에요. 그걸 완전 평등하다는 얘기는요. 이 나라에서는 벌어들인 소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전체 소득의 50%가 전체 인구의 50%에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거죠. 또 전체 소득의 25%가 전체 인구의 25%에게 그러면 전체 소득의 75%가 전체 인구의 75%에게 전체 소득의 100%가 전체 인구의 100%에게 즉 이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인구가 100명이에요. 그럼 1인당 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공평하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소득의 25%가 전체 인구의 50%에게 그러면 나머지 75%를 나머지 50%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전체 소득의 50%가 전체 인구의 75%에게 그러면 나머지 25%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얼마를 50%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공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면적 대비 이 커브 있죠. 이거 로렌스 커브라고 그래요. 이 커브가 이쪽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렌스 커브의 기울기는 나라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이 면적에서 이 로렌스 커브의 면적이 차지하는 것을 수치화시킨 것을 진위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토지 문제 다음에 나오는 게 주택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주택 문제는 양적인 문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질적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양적인 문제는 주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는 국가가 건립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게 양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즉 1가구 1주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양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요. 질적인 문제라는 게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내가 주거 공간을 소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한 1980년 해가지고요. 대졸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선이었다. 그럼 이때는 몇 년 열심히 모으면 그래도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 정도를 기준했을 때요. 연봉이 한 3천 수준이 됐더라도 이거 모아가지고 짧은 기간에 집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질적인 문제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거기에 상하하는 만큼의 주택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적인 문제가 있고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양적인 문제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박스 안에 공가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마찰적 공가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마찰적 실업이라고 아마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이직을 하는데 언제부터 출근하기로 했냐면 2021년 1월 2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다가는 내가 정리해야 되니까 2020년 12월 10일 날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1월 2일 날 출근하기로 내정이 돼 있어도 이 중간에는 이 사람이 실업 상태가 되는 거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렇죠? 여기 때부터는 신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는 거는 주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거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하거나 뭐 하겠어요? 비워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공가 현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용어상에서 혹시 궁금하실까 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178페이지에 가면요. 상단에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라고 해놨죠.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PI 지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번 시험에 한 번 언급이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PIR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PY 지수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PY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이게 슬레이시라는 거는 분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 주택 가격이죠. 그러면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크기를 가지고 주택에 대한 구입 능력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이 가령 예들어서 6억짜리 집을 갖다가 구매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20이 나오죠. 그러니까 20년 걸린다는 거죠. 3천만 원 가지고 몇 년 모으면 20년 모으면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지게 되면 그렇죠? 가게에 어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 뭐 웬만하면 강남 10억 뭐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3천만 원 가지고 10억짜리 살라고 그러면 30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지문에서 활용이 된 거예요. 답으로 유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용어 정도로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토지 문제, 주택 문제가 있을 때요. 이런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자, 특징은 거기 보시면 178페이지의 중간 박스 밑에 보면 나와 있죠.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악화 성향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악화된다는 거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부동산이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이 비가역성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요.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엎지러진 분은 다시 주소 담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했는데 짓고 났더니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 다 철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건 지속성이라는 건요. 주택 가격 상승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10년 전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기사를 보더라도 역시 주택 가격 문제는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문제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대책이라는 걸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공법상의 법률상의 행위규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세법, 금융상의 규제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도 되는 건요. 예전에 기본적인 우리가 이 부동산 정책론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거 있어요. 토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 정책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정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개념이 이제 바뀌어져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179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부동산 정책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의미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그게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179페이지예요. 이게 또 이제 강의 들으시다가 조금 놓치시면 또 페이지를 못 찾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다들 그러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선 학원에서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렇게 이제 앞에 교단에 있게 되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한 분만 페이지 색깔이 틀려요. 그럼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맥페이지라고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수업이지만 강의 들으시다가 잠깐 전화 받거나 잠깐 딴 생각하다 보면 강의 또 훌쩍 지나면 다시 또 거기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가 왜 개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얘기는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정치적인 측면이에요. 그렇죠.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했을 때 뭐를 위해서 개입을 하냐면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해서 개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회적인 목표라는 게 형평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두 마리를 다 잡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이 외면당할 거고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 문제라는 것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선별 지급해야 된다. 아니면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된다. 그걸 가지고도 마찰이 빚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외되는 계층을 우리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건 그건 결국 정부의 역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이거를 공급을 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 이거는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뭐 이런 거 있죠. 이 소득 재분배도 시장의 역할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번에 저기 지난번에도 시장 논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 유통 관련된 기업에서 아들하고 딸에게 상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증여세가 한 3천억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재벌 기업에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걸 갖고 주지 마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막대한 돈이 상속이 되면 그러면 이 양반도 선친으로부터 재산을 상속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부위의 대물림이잖아요. 그럼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어떤 교육적인 수준과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환수해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시장에서 못 해주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를 하게 해서 들어오냐면 시장의 실패라는 거를 수정하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 기구라는 게 가격 기구예요. 그래서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요.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얘기는 남거나 모자름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걸 우리가 경제에서 균형을 할 때 한 번 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확인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0페이지의 상단에 나와 있죠.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재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 또는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이 뒤에 나오니까 181페이지 있죠? 거기서 이제 부연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게 경제적 기능이다. 그러면 정부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개입을 하겠죠. 그때 거기 여러분들이 180페이지에 보면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있죠? 이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근래 꾸준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개입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시장 개입을 보게 되면요. 직접 개입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개입이라는 건요. 정부가 시장에 참여해서 정부가 수요자 및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고 다시 공급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정책 수단이 있죠?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공동토지 비축 제도라는 게 있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토지은행 제도 그냥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영 개발 사업 이거는 이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매수 방식 또는 수용 방식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는 수익성 문제로 개입하기 어려운 공공투자 사업이 있죠?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댐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얘를 건설 공급하는 거. 근데 공교롭게도 굳이 우리가 묶어 보면은 이렇게 공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무슨 개입이냐면 직접 개입 방법에 들어갈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이렇게 개입해서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 방법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 있죠?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동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각종 부담금이 있죠? 이거를 부과해서 대표적인 걸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요. 이거를 가지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발에 따른 이익은요. 이거는 개인이 노력해서 얻어질 수도 물론 있겠으나 대부분은 정부가 어떤 공공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겨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원래 없었던 적인데 여기 새롭게 신설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도권에 있는 S라는 시에서 이번에 SRT라고 해서 고속철이 있어요. 고속철의 역을 갖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A역이 있고 여기 B역이 있으면 중간에 이 역을 하나 새롭게 신설해달라고 청원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시에서 요청을 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역을 하나 신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용은 이 시에서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신설이 되면 이 주변에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개인의 모든 이익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이익의 일부는 환수해야 되겠죠. 그런 성격으로 이제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뭐가 있냐면 세금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합부동산세 있죠? 또는 재산세 있죠? 이게 보유세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는 물론 이제 본인이 잘 선택해서 산 것도 있지만 주변에 어떤 개발어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뭐가 있냐면 금융 규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비율 아시죠? 이런 대부비라는 건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 있죠? 그거를 이제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요. 그게 축소가 되면 거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이번에 작년 시험에 이게 이제 낸 거예요. 금융 규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간접 개입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이윤을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 소유의 토지지만 그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는 방법이 지역지구제 또는 건축규제. 이런 것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런데 시험상에서는 주로 이 직접 개입 방법하고요. 간접 개입 방법을 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꼭 정리를 해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1페이지 상단에 가면 거기 박스에 용어가 있어요. 정부의 실패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실패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 문제가. 그걸 우리가 정부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정부가 개입하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계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원래 60일인데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래 신고라는 게 모든 지역의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지정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왜 정보가 개입하는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시장이 실패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81페이지에 있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